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4일 목요일이죠 장중 스팟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잘 피해냈고 현대차 조금 손실로 마감했는데 현대차도 누적으로 보면 부럽습니다 풀 베팅해서 들어가서 많이 먹어내고 시장 위험할 때 빠져나오고 지금 포트폴리오 현대차까지 다 던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시장 보시자면 코스피 1.42% 하락 코스닥 0.89% 하락 코스닥 연속으로 4일째 빠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상당히 낙폭 클거구요 자 이 모습 그냥 모든게 다 무너진 모습입니다 반등 나오면 장관으로 작용해서 상당히 시장 위험한 상황이 들어갔는데 손실이 별로 없이 잘 끊어냈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자 시장 상황 보면 외국인 3887억 매도 그래서 기간도 428억 매도 코스닥은 26억 221억 매도인데 선물이 지금 최대계약입니다 거의 12396개약 매도 때리고 있는데 개인들은 콜을 사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를 보고 콜을 어디를 보고 올라가겠다고 사는 겁니까? 콜이란 것은 지수 상승에 배팅한거잖아요 여기 어디를 봐서 상승을 하겠다고 27억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큰 전광판 보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2%대 육박하고 상승폭 컸던 SDI는 3.4% 빠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결국은 마이너스 들어왔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프로속건으로 봤는데 결국 마이너스 들어왔고 참 희한한게 닥터케이가 끝까지 들고 있었던 현대건설과 GS건설은 풀어서 꺼내서 인제 마이너스 하나는 GS건설은 돌아설려고 하구요 현대건설은 아직도 풀었습니다 철강주 박살나고 있구요 자동차, 현대차 닥터케이 방송 끝나고 출근하는 도중에 저점 깰 때 좀 던졌으면 더 좋았는데 어쨌든 다 던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한 4% 한 5% 손실이 있겠습니까 그정도 손실 비중 일부의 4%정도 손실 나머지는 다 풀어서 끔을 다 마감 자 또 시사하는 바 있는게 삼성파이로드슥스 아직도 풀었습니다 셀트리언도 풀어서 그걸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 잠깐 이것부터 체크하구요 유통주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신세계 마이너스 9.93% 호텔실라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8% 아모레퍼스픽 14% LG생활응각 6%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포트폴리오 구성군들인데 삼성파이로드슥스 아직도 풀어서 유지하고 물론 브라질에 있는 제니퍼하고는 여기여기 여기를 깨도 손절 여기를 아 손절이 아니죠 차익실현 여기에서 밀려도 차익실현 사인을 줬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좀 차익실현하면 시장이 낙폭이 저만큼 센데 불어쓰거든요 45만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계시기 때문에 인터넷 상황도 좀 안좋고 해서 아직까지 다 청산을 못한 모양인데 자 추세가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이 깨짐에 던졌다 하면 뭐 손실 그 이전에 벌써 던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추세가 크게 안 무너져 있는 종목이니까 무로서 전환하려고 지금 시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라는 거 아닙니다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현대건설 다 차익실현하고 GS 관설도 다 차익실현했습니다 한 종목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좀 아쉬웠죠 닥터케이가 출근한다고 못 봤거든요 여기를 알아서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시장 상황을 보면 내수 내수 중국 관련주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빨갛은 종목들이 조선주 그리고 통신주 통신주 어디 갔습니까 통신주가 빨갰는데 안 보입니다 지금 그죠? 잠깐만 여기 있네 아직도 빨갛네 SK텔레콤 U플러스 이야 참 셉니다 닥터케이가 편입하고 싶어했던 통신주 조선주 그 다음에 건설주 아 화학주 이런 것은 견주합니다 그죠? LG화학은 아닙니다 그죠? SK이노베이션 이런 거 아직도 위에서 아직도 지켜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그래도 폭스반 개념에서 들어가 보자면 자 현대차는 여기가 깨짐으로 해서 손절했고요 현대건설 아직까지 추세양호입니다 여기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GS건설도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먹었습니다만 시장이 안좋으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추세 이제 여기서 끊어내야 되는 자리고 그죠? 욕심부리지 말고 더 밀릴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자 SK머트리어스 괜찮다 했는데 결국은 아까 브로스권이었는데 결국은 밀리긴 밀립니다 에코프로 이런 것도 추세가 괜찮은 것들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자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폭 나갈 때 잘 버티고 있거나 잘 가는 종목들 있죠 개들이 진짜입니다 어떤 종목들? GS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SK텔레콤 U플러스 그리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S-OIL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러한 종목들 조정받으면 들어갈 겁니다 조정받으면요 우린 다 피해냈어요 태풍도 온다는데 태풍을 다 피해냈습니다 비 조금 젖어가지고 난로가에 가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옷이 그리고 완전 뻐송뻐송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데미지 없습니다 시장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매수할까요 하시는 분 계신데 NO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 매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안 돼 물론 적당히 빠질 때는 가는 종목도 있지만 이게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완전 막 지수가 잡주처럼 박살이 나는데 산다고요 NO 아시겠습니까 안 돼요 38분 들어오셨네 닥터케이가 말씀드렸던 거 지금 위배되는 게 없을 겁니다 위험관리하자고 전일부터 거의 다 던졌어요 현대차 하나 빼고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핵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던지면서 손절했느냐 손절도 일부 있었지만 손절한 종목은 4% 정도 먹은 건 7% 8% 이상씩 다 먹어냈습니다 그죠 GS건설 상당히 먹었고 현대건설 제대로 먹은 사람들은 뭐 한 두 번에 또 나눠서 앞에서 먹었고 또다시 들어가 먹었으니까 포트폴리오가 불었을 겁니다 마이너스는 이상한 거죠 그죠 아 그래서 상당히 낙폭도 크다 마음이 안 편해요 하나도 편한 게 없습니다 새려보이는 분 계시네 제니퍼 기다리고 계셨네 제니퍼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전략 준대로면 지금쯤 던져야 돼요 안 던지 있으면 청산하세요 적당히 청산하면서 가세요 여기 저항 받을 거예요 크게 가기 힘듭니다 지금 장이 그러면 적당히 끊으세요 그리고 밑으로 쳐지면 착착착해가 오늘날 다 끊어버리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밑으로 쳐지면 48만원 내지는 지수가 개폭랑이 나아가 밑으로 쳐지면 쳐지수록 땡큐 하고 들어갈 겁니다 왜 우린 다 피했거든 다 피하고 리바운드 날 때 들어가면 째버먹어요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주까지로 넘깁니다 이번주에는 안 돼요 내일도 안 되고 월요일도 좀 그래요 관망 계속 관망 10일은 닥터케이가 출장 가야 돼요 그러면 목요일이 11일이 만기일인데 길게는 11일까지 버틸 겁니다 안 할거에요 지켜보다가 12일이나 죽을만큼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죽을만큼 죽고 아이고 내 죽네 하면서 폭락 한번 더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거 도치나 빨간거 딱 쓸 때 들어갑니다 분할로 그리고 승부 볼겁니다 쌈바 반갖고 있으면 좀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잘 챙겨야 돼요 욕심 고맙부리시고 천천히 던져가세요 잠 주무시지 마세요 돈이 몇천이 걸렸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올라가도 사살 끊고 내려가도 사살 끊으세요 이거 끊는게 맞아요 잘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아까 아까 건설주하고 조선주가 잘 버텼어요 그런데 결국 마이너스 빠져요 여기가 탁 깨지면 푹하고 빠질 수 있으니까 고점 부위입니다 비교적 잘 먹었으니까 손실이 아니니까 욕심 고맙부리고 천천히 끊읍시다 그리고 기회 있습니다 수익 아닙니까 수익 딱 기다려 있으면 돼요 좀 덜 먹는거 상관없어요 피해야 됩니다 셀트리온도 그나마 잘 버티는게 여기가 상승폭에 대부분 반납을 많이 하고 지지권이라서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장이 휘청함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셀트리온은 언급 안하겠습니다 본인들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벌써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다 위험관리하라고 다 말씀드렸으니까 손실 없이 내지는 그냥 적당히 다 빠져놨어요 플러스 내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야 근데 중국 관련주들 왜 이렇게 내수 그 다음에 여기 화장품 이런데 왜 이렇게 박살나죠 특히 여기 완전 개패드 패고 있어 이거 봐서 와 이것도 추세가 저번에 누가 한번 질문했을 겁니다 하락 추세 아닙니까 작살나는 겁니다 해라고 말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자 시장이 매우 심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선물 보면 다우선물이 다우선물이 마이너스 0.31% 하락 그리고 나스닥선물이 마이너스 0.42% 하락 미국 국채 수익률 이라 해야 됩니까 그것이 좀 올랐다 이 뉴스를 이 뉴스를 옆에서 살짝 전해들었긴 했는데 그것 때문이라 해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까 뉴스 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자 방송 마치고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시장 핵폭탄 두드려 맞고 있다 이럴 땐 피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적당하게 다 추스리고 수익이면 수익 손실이면 손실 빠져나오는게 빠져나오는게 장땡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쭉 떨어지면 아작이 나는거니까요 올라오더라도 대밀일 강성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상황에서 개인들은 꾹꾹하게 사고 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머리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지수가 빠지는데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는 코어를 29억을 사고 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텐데 닥터케이와 함께하는 우리 팀원들은 쏘나기 잘 피해냈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혹시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하십시오 같이 열공하면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닥터케이였 I'm 닥터케이였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